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자동화사업부 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는 정성협입니다. 2018년에는 산업용 사물인터넷과 인더스트리 4.0의 성장이 그 어떤 해보다도 과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997년부터 트랜스페런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더넷통신을 전제품에 적용하여 제품들을 연결시켜 왔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된 제품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일찍부터 접목해 왔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완성한 이쿠스트럭처, 이쿠스트럭처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물인터넷을 접속하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공정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여 진화하는 지능형 산업 시스템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R과 VR 기술을 활용한 BGO360, SIMSci, ISIM 여러가지 기술들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제조산업 현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안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된 산업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에게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화하는 지능형 산업장비 제어를 위한 효율성 높은 IIoT 운영에 대한 제안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 30일에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월 30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